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가수 이승윤이 데뷔 첫 도쿄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이승윤의 소속사 마름모는 이승윤이 오는 10월 26일 일본 도쿄 제프아느다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윤은 지난 2월 전국투어 콘서트를 통해 전국 각지의 팬들과 만났으며 타이베이에서 해외 공연까지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승윤은 이번 도쿄 콘서트에서도 다양한 자작곡으로 팬들을 매료시킬 예정인데 그가 어떤 무대를 선보이지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승윤은 국내 다양한 뮤직 페스티벌에 출연 소식을 알리며 팬들과 함께하는 일정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윤의 데뷔 첫 도쿄 콘서트 개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